여기저기서 산 조리 도구 한 세트가 아니어서 정리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조리 도구를 컴팩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조셉조셉 엘리베이트 퓨전 실리콘 스틸 3종을 소개해드릴게요 조셉조셉 실리콘 스틸 3종은 국자, 뒤집게, 집게로 구성되어 국물 요리, 볶음, 구이 등 모든 요리에 3종 세트 하나만 있으면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데요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져 내열성이 뛰어난 데다 냄비 바닥을 긁어도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아서 좋은데요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실리콘이라 물렁거릴 거라는 걱정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실리콘 속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어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후라이팬 벽면에 붙은 음식물도 쉽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닿지 않도록 설계된 엘리베이트 핸들로 어디에 놓아도 국물이 흐르지 않아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집게는 당겨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서 별도 보관 시에도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조셉조셉 엘리베이트 퓨전 실리콘 스틸 3종은 리빙풀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